부모로부터 가정에서 학대와 폭력 등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돕기로 한 불자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틀 주현미로 불리는 배아연 씨인데요. 광주에서 첫 콘서트를 열고 성금 500만 원에 기탁했습니다. 현장의 김민수 기자입니다. 나이답지 않은 원숙한 무대와 가창력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 리틀 주현미라 불리는 배아연입니다. 내리 비워라 눈이 찾아 사랑을 찾아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가 된 배 씨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 남양주 부람사에 다니며 불연을 맺었습니다. 연꽃도 만들고 그리고 많은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산사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동생이랑 같이 뛰어놀았거든요. 그랬던 기억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향 같은 거 이렇게 신도님들이 꽂아 놓으면 그것도 빼서 가지고 놀다 이런 인연으로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템프스테이 홍보대사로 위척돼 불교를 알리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불자로 활동하고 있는 배아연 씨가 지난 5일 광주 콘서트를 앞두고 이 지역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와 폭력 등으로 상처입은 아이들을 돕고 있는 도계스님에게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고통받은 아이들이 다시 행복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도계스님은 작년 3월부터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후원하는 안아줄게 도담도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지금까지 총 35명 아이들에게 천만 원 상당을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는 마음씨고운 불자가수 배아연 부처님께 받은 사랑을 불교 포교와 자비행으로 회양하기 위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